3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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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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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Whether i have a choice and whether i have a choice 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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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으드 2 으드 2 3 2번 한국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해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2번 한국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해요. 한국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해요. 2번 한국사람들은 추석에 집중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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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한국사람들은 추석에 집중이 많아요. 2번 한국사람들은 추석에 집중이 많아요. 1번 한국사람들은 추석에 집중이 많아요. 2번 한국사람들은 추석에 집중이 많아요. 3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1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1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이를 해요. 1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이를 해요. 1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이를 해요. 2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이를 해요. 3번. 명절에 존재 해요. 4번. 명절에 가족들로 모여서 윷이 해요. 3번. 명절에 가족들을 모여서 윷이 해요. .ИНСТ. . gging. Қ. Қ. .. Қ. Қ. 어가리 보름.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યીવંસી વાવઘ આલે આઽંત ઉદ આખ્ણાં ઇંર્ણાગે આણરહણાંંડે.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d khoram ez 미영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Q4, 여자는 왜요? 추석에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그는 왜요? 트레이닝과 티켓을 못 받을 거예요 트레이닝과 티켓을 못 받을 거예요 트레이닝과 티켓을 못 받을 거예요 4-4 4-4 그리고 5-4 그리고 5-4 두 사람은 추석에 있는 이 몸에 관한 것에 대해 몸에 관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 Snack fu는 왜요? 이 몸에 관한 것에 대해 연주의 정병에 대해서는 조금씩 세대를 필요할 거예요